최고의 치매 예방 교육자가 되실거에요 이번에 1등 하시는 분은 욕심나죠 이러니까 준비 시작 하나 둘 탈락입니다 느끼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탈락이 되시는거에요 4분 남았어요 준비 시작 하나 하이 하이 포 준비 시작 하나 탈락입니다 준비 시작 뒤로 돌어 이모니 이길거 같다 박수 누가 앉혔어 박수 이모니 이길거 같다 박수 오른손 들고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! 이분에게는 우리 치매의방 재교육 섭니다 선물 증명식이 있겠습니다 큰 거 중에 못해 사과하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요양병원에 가서 치매교육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